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필레만토파의 지옥간증 정확히 2000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송고영신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제 영혼이 지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제 육진의 침대에 누워있었고 예수님은 제 뒤에 계셨는데 저는 고개를 뒤로 돌릴 수가 없었어요 지옥을 보는 동안 저는 오직 앞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과 동행한 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제 뒤에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게 보여줄 장소가 있다 제 정신은 멀쩡했어요 바로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은 꿈도 환상도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저에게 그것은 현실적 체험이었어요 주님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간 곳은 공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공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히 외로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었죠 유일한 예한이었어요 결국 어떤 문 앞에 도착했어요 제가 문 같은 곳에 도착했는데 정말 넓어서 끝이 안 보이고 그 문 위에는 글자가 씌어 있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했고 정말 높았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문 꼭대기에 쓰여진 글자를 읽었어요 그 문 위에는 글자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글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저를 위해 글자를 해석해 주셨어요 저것은 고통의 계곡이다 저는 즉시 제가 죽음의 왕국에 문 앞에 서있음을 알았죠 요한계시록에 쓰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지옥의 최종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렸는데 어둠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그냥 사라지면서 방 전체가 밝아지죠 어둠이 조금 남아서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어둠이 돌아다닙니다 그 어둠에 제 가슴을 쳤어요 그러자 굉장한 절망이 느껴졌어요 제가 지옥에 있는 이유가 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임을 계속 상기시켰어요 정말 무서웠는데 예수님의 저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 내가 보기를 원한다 거기는 살이 타는 냄새가 났어요 정말 역겹고 끔찍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두웠어요 하지만 주님이 제 뒤에서 함께 걸으며 그분의 빛을 뒤에서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빛이 품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고원받은 사람들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저는 제 근처에서 귀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저와 그분의 존재를 감추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귀신들을 보았어요 이 우주의 사람의 수보다 귀신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귀신들은 떠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조주받은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초자연적이라 그곳에서는 아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면 몸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목이 잘린다면 잘린 후에 그 머리가 목에 다시 붙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건 절대로 환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더 사실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저 교회가 귀신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온전한 강력한 사람이라면 귀신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귀신들은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며 다닙니다 귀신들은 어디든 있습니다 TV를 켜보세요 그들의 활동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지옥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전에 자기가 섬기던 귀신들과 함께 있으며 그 귀신들이 지옥에서도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사람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흰 왕자 심판이 있으노 이 모든 귀신들과 루시포가 불옷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 앞에서 밤낮으로 불에 탈 것이며 끝도 없이 영원히 탈 것이다 당신이 지옥의 존재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 있다고 말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고 성경이 지옥에 관해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말하는 예수라는 단어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완전하게 삭제됩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부를 수 없어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오지 못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녀가 이중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수십 마리 귀신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상한 무기를 사용해서 그 여성의 얼굴을 찔렀어요 피 비슷한 것이 쏟아져 나왔지만 피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망가뜨렸죠 정말 끔찍하고 역겹고 너무 잔인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울고 말았죠 제가 주님께 요청했어요 제발 저 여성을 구해주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뒤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고 들을 수만 있었어요 왼쪽을 봐라 오른쪽을 봐라 이쪽을 봐라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어요 제 근처에 서 계셨고 가끔 저를 툭툭 치셨죠 하지만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뒤에서 우시는 소리가 들렸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늦었다 또 성경구절을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 여성을 둘러싼 귀신들이 기괴한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들끼리 타락한 천사들의 악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여성에게 거짓말을 강요했어요 그 여성이 세상에서 한 행동을 다시 재원하는 것이죠 귀신들이 거짓말해 거짓말해라고 하면 그 여성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를 놓아줄 거야 하고 묻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그녀는 말했어요 알았어 거짓말할게 거짓말할게 그녀는 풀려날 거라 생각했지만 귀신들은 더 심하게 그녀를 고문했어요 그들은 그 여성의 혀를 뽑아 내더니 혀를 반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나면 그 여성의 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죽은 지 오래될수록 죽음의 왕국에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장 끝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연기가 뭉게뭉게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연기가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끝에는 불호수가 있는데 아직 그 어떤 귀신도 어떤 사람도 그 불 속에 던져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흰 왕자 심판이 있기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아직 아무도 불호수에는 던져지지 않았지만 그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다가가게 되는데 불호수 쪽으로 가까이 가면 몸에서 벌레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살이 높습니다 그들은 불호수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은 불호수를 두려워해서 누군가 불호수를 언급하면 소스라집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사를 보았는데 혼자서 수천마리의 귀신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군중 속에서 젊은 남자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는 서로 마주보게 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두 사람에게 서로의 내를 먹도록 강요했어요 그 둘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죽었고 서로 증오하는 상태로 죽었어요 귀신들이 이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귀신들은 이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고통 주는 것을 공연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식인행위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증오하는 채는 식인행위와 같다고 하셨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수천마리의 귀신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제가 지옥에 갔다 온 후 일어나보니 1월 1일 새벽 5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당신이 그렇게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지요 하지만 저의 죄는 식김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회개하세요 전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건 아니지만 죄를 즐기는 능력은 사라집니다 만일 죄 짓는 삶을 즐기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 심판을 이야기해 주는 편이 여러분이 주님께 돌이킬 기회를 영원히 잃는 것보다 나아요 누군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지는 마세요 성경에 쓰여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지옥은 귀신 마귀들을 위해 창조된 곳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영원히 버림받을 것인지를요 하지만 버림받길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성경에서는 한쪽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눈을 빼버리라고 하죠 그건 자기 몸을 절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몸의 특정 부위를 사용해 죄를 지었다면 자기 행동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강구하여 죄를 짓게 만든 몸의 부위를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죄는 끔찍한 것이고 지옥은 실제입니다 마귀들은 지옥의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마귀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마귀들은 사람들이 지옥에 관해 모르기를 원해요 지옥 같은 건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덕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하고 끔찍한 파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최소한 의심이라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천국에 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어떤 크리스천은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도 말이죠 지옥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불 끄덩이에서 마귀들과 귀신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르만토파의 지옥관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